이거 발판 삼아서 가나 이렇게? 올라갈 수 있는.. 예 이거.. 뭐.. 저.. 아아 여기 있구나아 여기 있군요 사다리 사다리로 가는거구나 스읍.. 저쪽으로 통과해서 사다리로 해서 가야되는데 이쪽 갈려면.. 아 아까 그 나무 있는데군요 아 여기 사다리가 있었구나 아아.. 그래그래 뭐하나 줬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거든? 어 여깄다 아까 계단을 안올라가 봤지?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어요 라이트 크로스부 크로스부 크로스부네 어 아.. 나.. 아까 다 아무것도 안들었지? 야.. 담궈 담궈! 담궈! 담궈들어! 요지경 포켓속에서 아 저기도 먹을거 있어요 저거 어떻게하지? 피.. 아아.. 잠깐만.. 피하나 먹구요.. 떨어지면 되나 그냥? 저 위는 그냥 떨어지면 안되는데? 점프할수있냐? 그냥은 점프 안될거 같아요.. 아 여기.. 저 위는 점프가 될거같애 여기 막혀있구요.. 혹시 몰라.. 여기 막혀있어요.. 여기 막혀있어요.. 자 저기 점프해보죠.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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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저 좁은 데서 만나니까 와 내 앤 나 나 나 돈 내 돈 아아아아아아 여기서부터야 아하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데 아아아아아아 자씨 빨리 가 아아아아 야 빨리 땡볕 빨리 땡볕 후윽 뭐야 임마 죽어 임마 빨리 죽어 시간이 없어어 꼬꼬꼬 빨리 와 니네들도 오오옿 괜찮아 아까 얘한테 오오 뭐야 뭐야 오오 저거 보통 게임이 보통 게임이 어 저기까지 갔는데 내가 또 죽으면은 그전에 있던게 없어지거든요 이것도 없어지나 여태까지 뭐하는게 다 없어지잖아 아아 그렇구나 아 왜 죽었어 이건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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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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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몇번을 죽은거야? 아.. 이러면 안되는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.. 빨빨리 아.. 있던거 다 기억나고 있으니까 미리 다 죽여놔 다 죽여놔 자 빨리 나와 야 활 쏘고 애들 올해들 보고 두명 빨리와 자 빨리와 오고 다 알아 기다리고 있구요 오오 피하고 오오 지금 말 꺼냈어요 오케이 한 명 더 있지 않았나? 한 명 더 있지 않았나? 아.. 쟤.. 아.. 쟤.. 그.. 활 쏘네 죽은거이지? 일단 다시 이기구요 안 죽었잖아 빨리 죽어 이만 자.. 너 빨리 죽고 야 나와 창.. 야 창 나와 야 창 나와 빨리 나와 인마 야 찔러 빨리 나와 인마 빨리 빨리 가요 너 나와 인마 아.. 알아 인마 있는거 그리고.. 꼬꼬 빨리 가 빨리 가 아 근데 가봤자 잠깐만 가봤자 내꺼 다 없어졌잖아 이미 안 죽었었고 나 지금 딱 그냥 펴았다는게 안 죽었을때더라구요 아시나 안 죽었어 여기에서 요벽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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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화연들이 없잖아 아 요거 화연병이 있냐 마력병 폭발의 데미지를 준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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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될거 같은데 개뿔 안되잖아 화연병이 없다 화연병이 있다 어 화연병 있다 아니 이게 아니잖아 이걸 왜 먹고 아유 진짜 아유 주인공 야 너 제대로 안해? 야 이거 안 뚫리는데 화연병 어 통 내가 다 부셨는데 아 재기밸 화연병 하나도 되게 비싸던데 이게 여기가 어디지? 아아 여기 있구나 아아 오케 오케 공격 오 애들 또 생겼네 근데 오오오오오 아아 여기 자기 화염병으로 하는게 아니라 예 저 녀석은 저 녀석 화염병으로 하면 되겠네 이 녀석 예 화염병 던지라고 해놓고 제 짜